고준희 특별법이 계속 운전을 막을 수 있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고준희 특별법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야가 5개 법안을 발의하면서 연속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고준희 특별법과 계속 운전을 연결시킨 여론이 문제입니다. 고준희 특별법이 민주당 주장대로 통과되면 계속 운전 막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이 대립각을 만든 건지 정치가 그렇게 만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고준희 특별법은 계속 운전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에 발의된 고준희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고준희 특별법이 계속 운전을 막을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고준희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이 4개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이 1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속성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 대부분이 22대에 모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관리위원회 형태나 부지선정 절차와 의견수렴 절차, 그리고 원자력환경공단을 관리사업자로 법에 명시하는 정도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22대 고준희 특별법에 반영됐으니까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21대에서 합의했지만 다른 내용도 있긴 합니다.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 운영 시점입니다. 21대에서 여야는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최종처분시설을 2060년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2대에서 정동만 법안과 김성암 법안만 반영됐고, 나머지는 조금씩 시점이 다릅니다. 화면으로 보이시죠? 이게 중요하긴 해도 조금만 논의하면 큰 걸림돌은 안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21대에서 평행선을 달렸던 내용인데, 원전 부지에 건설하는 임시저장시설인 건식저장시설입니다.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고준위 특별법이 자동 폐지됐습니다. 22대에서 고준위 특별법 논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뭐 때문에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을까요? 21대에서 여당은 운영기간 고준위를 주장했고, 야당은 설계수명 고준위를 주장합니다. 여야가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더니, 21대 막바지에 여당이 한발 물렀습니다. 야당 주장인 설계수명을 받아들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21대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면, 계속운전을 탈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나 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이론이라면 고준위 특별법이 없으면 계속운전 못해야 하는데, 정부는 계속운전을 계속 추진합니다. 거기다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줍니다. 뭔가 잘 안맞죠. 이유가 있습니다. 고준위 특별법과 계속운전은 다른 문제고, 고준위 특별법으로 계속운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전 부지의 임시저장시설은 섭식저장시설과 근식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섭식저장시설은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 근식저장시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섭식저장시설을 살펴보면, 원전이 건설될 때 함께 건설됩니다. 대략 1년 주기로 연료를 교체하는데, 이때 나온 고준위를 보관하는 것이죠. 예전에 지어진 섭식저장시설은 보통 20년치 고준위를 저장하도록 건설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건설된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고, 섭식저장시설도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건설됐습니다. 우리가 고준위 방패물을 물에 담가두는 이유는, 방사능도 방사능인이지만, 냉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냉각이 필요없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근식저장시설 보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운전을 안 하더라도, 근식저장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건설된 섭식저장시설은 20년치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수명까지만 운영하더라도, 근식저장시설 건설은 불가피한 겁니다. 여야가 이런 근식저장시설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식저장시설 규모를 설계수명으로 정하자는 야당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이는데, 왜 그랬을까요? 원전 부지에 섭식저장시설이 있어서, 계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야당 주장대로 설계수명으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과거 설계수명 40년으로 건설된 원전기준으로 살펴보면, 단순 계산으로 근식저장시설 40년치와, 섭식저장시설 20년치를 더하면, 원전 부지에 보관할 수 있는 고준위는 60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주장대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지금처럼 10년 단위로 계속 운전이 가능하니까, 최소한 2번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즘에 건설된 원전의 설계수명이 60년인데, 섭식저장시설도 60년치를 저장할 수 있도록 건설됩니다. 그러면 계산되시죠? 고준위 특별법은 여론과 달리, 계속 운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이 4개를 발의했고, 야당이 1개를 발의합니다. 김성환 의원은 설계수명으로 못 박았습니다. 21대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여당 법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21대에서 한 발 물렀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인선 의원은 이 조항을 아예 빼버립니다. 별 의미 없다는 어깨 주장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법안은 설계수명기관으로 규정하되, 기술발전이나 안전적거리 좋아지면 다시 정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연승을 두자는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대 때 정부 수정안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준위 특별법을 둘러싼 얘기 해봤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이 당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데 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고준위 방패장 건설은 길고도 지루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고준위 특별법이 정치공학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21대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22대에선 고준위 특별법만 봐주면 좋겠습니다. 늘 말하지만 원전을 더 짓고 덜 짓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지만 고준위 처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uzni goz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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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better on facebook u